두 손 포개어 가슴 앞을 잡고 턱을 들어 천장을 바라볼게요. 목을 꺾지 않고 턱을 위로 든다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내주세요. 목부터 얼굴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극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자극 느끼면서 천천히 동작 반복할게요. 골을 안으로 쏙 집어넣어 공기를 뺐다가 골을 안으로 쏙 집어넣어 공기를 뺐다가 골을 안으로 쏙 집어넣어 공기를 뺐다가 위로 아래로 움직여주세요. 쏙 공기 뺐다가 위로 아래로 바람 넣어볼게요. 입 주변의 근육들을 움직이는 동작이에요. 이렇게 움직여도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붓기부터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. 급하게 얼굴 붓기 빼고 싶은 분들은 이 동작 자주 따라해보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달레테라 빛!